논산시 양촌면 체육공원에서 펼쳐진 제17회 양촌 곶감축제의 구로민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간빛 물든 그리움, 정이 물처럼 흐르는 햇빛촌을 주제로 펼쳐진 양촌 곶감축제는 청정자연바람과 정성으로 건조한 곶감과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으로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범공연과 풍류도 힐링콘서트, 곶감차 시음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축제장 부스 곳곳에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곶감축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매출이 구워먹기, 송어잡기, 곶감시 멀리뱉기 등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